와아.. 위험한 것 킹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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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인 미용실에서 저기서 얘기해줘 정혜인 머리와 방송 찍어달라고 도저히 잘 읽어야 되겠다 너의 얘기는 지난번에 불포. 네, 네. 1분. 아니, 춤 뒤에서 이렇게 지금 추는데 같이 추라고 해서. 너를? 춤 추라고. 아우, 불 아파. 눈 손 감고 있어. 유키스? 유키스? 되는 거지? 아, 나오셨나요? 아유! 네, 안녕하세요. 우리 NC 다이로스에 양희준 선수가 오늘 어떤 일입니까? 어, 문제 4주로 나왔습니다. 네. 쌍방울 대표이사님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양희준 선수 문제를 좀 대주실까요? 네. 지난 5월 20일 잠실 야구장에서 열린 저희 NC와 두상 경기에서 제가 올 시즌 첫 홈런인 이것 홈런을 날렸습니다. 이것은 맨 처음으로 물건을 파는 일이라는 뜻의 순우리말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요? 정답은요? 아쉽습니다. 아, 이거 근데 얘기 들으면 바로 아쉽네요. 정답은요? 정답은 마수거리입니다. 자, 이번에는 양희준 선수 좋아하는 색깔이 주실까요 여기서?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파란색. 파란색. 태블릿 PC. 어? 쿠션. 하하하하하하 어, 제가 또 춤 좀 춰가지고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시작. 자,etz은 오늘의 자세한 아이템입니다. 저의 말이들아. 힘들어, 일찍 떨어진 바 보니사에 있는 것입니다. 네, heeft 다 됐습니다. 네, 안녕. 지금의 입장에서 전달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미안해요. 감사합니다.